월가의 투자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의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욱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반 에크가 비트코인의 목표가를 18만 달러로 유지하면서 비트코인의 랠리는 이제 시작한 것으로 예상하며 최근 개인들의 수요가 부쩍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본격적인 불장이 이제 곧 시작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하자 최근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비해 전문가들은 아직 불장은 시작에 불과하거나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0일 월요일이죠.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을 맡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LCC 위원장 게리 겐슬러도 사임을 하게 되죠. 이 날을 기점으로 코인 시장의 판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비트코인은 연일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LC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사임은 곧 암호화폐의 규제 완화를 뜻하죠. 그동안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투자하지 못했던 기관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또한 트럼프는 대선 공략으로 비트코인을 미국 준비자산으로 채택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비영리단체 사토시 액션퍼드의 최고 경영자인 데니드 포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채택하는 이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이 100%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와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활용하는 이 법안이 최근 논의되고 있으며 트럼프가 헤지펀드 매니저 스콧 베센트를 재무장관 후보로 지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베센트는 그동안 꾸준하게 암호화폐를 지지해온 인물로써 암호화폐는 자유를 상징하며 암호화폐의 경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꾸준하게 주장했던 인물이죠. 이렇게 트럼프는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인물들로 그 행정부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암호화폐를 반대하던 인물들은 물러나게 되고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는 인물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미국 암호화폐 산업은 최근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미국이 이 코인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앞으로 미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략 중에 남은 비트코인을 미국이 모두 채굴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에너지 지배국이 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비트코인과 에너지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합니까? 초고성능 컴퓨터와 이를 뒷받침해 줄 전력이 필요하죠. 이는 곧 비트코인의 원 재료는 전기라고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전기 에너지의 사용료와 같다. 또한 인공지능 AI 역시 마찬가지죠. 인공지능 AI 역시 블록체인 기술만큼 앞으로 그 성장이 기대되며 전 세계가 인공지능 AI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인공지능 AI 역시 전기를 먹는 파마,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AI의 발전은 AI를 연구하고 서비스를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건설하는 일이죠. 거대한 데이터 센터도 구축해야 합니다. AI를 전쟁으로 표현하자면 이 AI 데이터 센터는 이 전쟁의 병참기지라고 해야죠. AI에게 학습을 시키고 추론을 하게 하고 생성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센터가 필수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기,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선 원전이 30개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이 26개이니까 앞으로 전력이 얼마나 모자라게 될지 짐작이 가겠죠. 원전이 안되면 화력발전소를 뚜딱 지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왜? 환경문제, 탄소배출 등등 논란이 많죠. 그리고 또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기를 보내는 송정망, 전기가 끊기지 않게 적절하게 배분해는 배 전망 등등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이 모든 걱정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입니다. 트럼프가 왜 에너지 국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미래의 혁신기술들, 인공지능 AI나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전력이 필수. 이뿐만입니까? 전기자동차, 전기스쿠터, 전기자전거 등등 전기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서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은요. 이미 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환경을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라는 것이죠.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크게 성장하게 될까요? 앞으로 채굴업체들은 비트코인 채굴로 돈을 버는 것은 물론이고 채굴을 위한 인프라로 돈을 벌게 될 겁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있는 이유 바로 전력, 비트코인 생산 인프라가 바로 인공지능 생산 인프라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은 이렇게 미래를 예상하면서 혁신 기술들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채택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코인 과세 유예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알트코인 시즌이 임박했다. 최근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코인들이 부쩍 늘기 시작했죠. 리플, 도지, 에이다, 샌드박스, 스텔라, 루맨 등등 도지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가 결제 코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트위터 프로필 부분에 달러 버튼이 생겼는데 이를 돈을 송금할 때 사용되는 것이냐고 이를 머스크에게 묻자 머스크가 사시이라고 답하면서 머스크가 도지를 결제로써 채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으며 그리고 리플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전세계 중앙은행들과 가장 많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리플 국경 간 결제에서 리플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죠. 그리고 리플은 실물 자산 토크나도 지원하며 리플 스테이블 코인도 곧 출시하게 됩니다. 최근 트렌드가 되고 있는 RWA 실물 자산 토크나와 스테이블 코인까지 리플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XRP의 활용도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디파이의 확장성은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 그냥 넘어가고요. LCC와의 기나긴 법적 싸움에서 리플은 승리를 했으며 최근 가격까지 크게 상승하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갠슬러의 사임 소식으로서 법적 명확성 확보는 기관들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오고 있죠.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하고 가장 안전하게까지 한 리플 XRP는 단기적인 상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달러, 20달러, 100달러까지 이런 엄청난 폭등이 언제 나오느냐 이런 시간의 문제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으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적인 대폭등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대불장 속에서 우리 모두 큰 부자가 되어옵시다. 조금 더 디테일한 투자 전략이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소보자분들은 특히나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료로 코인을 받을 수 있는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건 꼭 이벤트 할 때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010-5882-7828번으로 문자 메시지로 숫자 5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소통방 링크와 함께 거래소 주소나 개인 지갑 주소로 바로 에어드랍 코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저희 에어드랍 물량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까 빨리 신청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바로가기 신청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여기를 한번 클릭하시면 저희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벌 수 있는 단기 포지션 공유를 매일 같이 보내드리니까 정말 쉽습니다. 그냥 따라만 매매하셔도 상당히 좋은 수익을 보실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매매 트레이딩 기법도 배우실 수가 있겠죠. 전문가들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공부도 하시면서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당연히 모든 정보는요. 무료입니다.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